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20일, 드디어 목요일 운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외천대장이라고 하는 괴를 먼저 제가 이날의 일진의 사주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뽑았고요. 저는 주역과 항상 비교작업을 합니다.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가 천둥번개고요. 아래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움직인 효는 첫 번째 초효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우르르 꽝꽝하는 천둥번개로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압축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날 일진에 맞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큰 기회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본인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기회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어떤 편법을 쓰시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면 이날 하루의 운은 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주역을 봐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운, 운도 보면 경호월의 무자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부분이 경호월의 무자일로서 자와 오라고 하는 지지의 환경적인 부분이 서로 굉장히 저희가 그 빌충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충하는 기운이 있어요. 충은 충돌은 아니고요. 정제와 정인, 즉 무토 입장에서 일간의 무토 입장에서 정제와 정인성이 서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호월에 해당하는 이 5월에 어떤 시기로 제가 왔냐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근데 이 30일 모두가 5화라고 하는 불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절기상으로는 경호월에 딱 중간에 와 있고 기토가 수령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힘적으로 굉장히 겨루기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 자체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기토가 호령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청간에는 식신과 겁제가 떠 있고 그리고 아래로 오는 글자들의 어떤 환경지의 부분은 무토 입장에서는 절제와 제왕지와 태지가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랑 헤어질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헤어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인연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완급 조절을 하셔야만 일적인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있고요. 내가 힘 가는 대로 나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다친다거나 혹은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오늘 내천대장답게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원은 상승 중이라는 거 그러면 전체적인 운은 끝났고 이제 기다리셨던 일관에 대한 일관별에 대한 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감목과 을목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일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소개를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일관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만세력 어플로 본인의 태어난 생년월일 생시를 입력을 하시고 찾으시면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일관입니다. 자, 그럼 감목입니다. 감목분들은 오늘 필요 없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쏜다거나 밥을 쏜다거나 뭔가 자기가 자꾸 나서서 지갑을 열려고 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바짝 소비계획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이건 전체가 아니라 그날 일어날 수 있는 다수의 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일관들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결혼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내 자식에 대해서 혹은 나의 사업이나 일정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고 몇 년 된 이렇게 하고 싶고 내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오늘 굉장히 앞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마음속에 뭔가 근심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바람을 좀 쐬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화일관들 해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뭔가 원래 했었던 일을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일의 방향을 바꾸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의 방향 자체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학업이나 일정인 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토와 기토분들 진행하겠습니다. 무토분들입니다. 무토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뭔가 앞서요.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뭔가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무책임하고요. 남한테 뭔가 좀 많이 맡기려고 하고 그래서 무토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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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기토분들 할까요? 저희 기토분들 기토분들은 오늘 뭔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기존의 주변인이나 기존의 경쟁자분과 이별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별원이 들어와 있고요. 대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일관들을 하겠습니다.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네, 경금분들 할까요? 경금분들은 학업이나 일적으로 오늘 굉장히 다운될 수가 있어요. 뭔가 진전이 안 되거든요. 매매라던가 어떤 계약이라던가 계약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캔슬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제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마음이 많이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으쌰으쌰하고 힘을 좀 내보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스트레스를 좀 풀러 술자리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괜찮은 날이에요. 신금분들께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되시거나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브랜드나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뭔가 계속 일이 생겨요. 일적으로 더 확장이 되시고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은 신금분들에 따라서는 학업 쪽으로 어떤 상을 받거나 혹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우수한 평가나 우수 상을 받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신금분도 오늘 좋은 날이고요. 자, 이제 수호일관들 하겠습니다. 임수부터 진행합니다. 임수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회사에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작은 희생이 작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뭔가 인사적인 정리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혹은 남편이 총대를 메고 이런 팀을 살렸는데 본인의 보직이 연봉이 동결이 된다거나 어떤 작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을 얻고요. 이런 남편은 아니라면 자식한테 자식한테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기회를 얻었는데 뭔가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신 개수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좋습니다. 결혼하신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일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 할 수 있고 잘 풀리는 날이고요. 일처리도 굉장히 잘 되는 날이에요. 남편분들이요. 혹은 남편이 남편이 없거나 남편하고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자식이 그렇게 일적으로 잘 풀려요. 학업적으로 일적으로 뭔가 잘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거나 이런 굉장히 어떤 본인의 능력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일관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무토의 날이기 때문에 무토는 여름에 좋아요. 제가 밑에 아래쪽에 12운성적인 포태법에 흐름을 지금 해놨는데 적어놨는데 시작은 봄에 시작을 하고 얘는 병화랑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움이 여름에 걸럭제왕 세를 지내고요. 가을에 조금 사그러들었다가 겨울에는 잠을 잡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본 것은 앞과 뒤가 겨울 글자였죠. 그리고 가운데 글자가 좀 서툴지만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벌써 다 가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른 날 일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운세글을 글로도 함께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운세글 링크를 통해서 카페 가입 후에 자세한 글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공지를 드리면 6월에서 7월 정도 아마 7월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제 카페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지금 수집 중이고요. 역시 이벤트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로 와서 공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